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강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약관 설명 의무와 예상 가능한 조항사건입니다. 현고는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50-285 판결입니다. 수분양자 지휘 확인의 소고 원고는 입주권 양수인입니다. 입주권은 산 사람이죠. 피고는 대한토지신탁 상고인인데 파기환정된 사건입니다. 원래 입주권 양수인이 일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해서 원고가 패소하게 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A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런데 A는 2018년 2월에 알선조직의 입주권을 미리 양도한 후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 입주신청을 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공사는 이런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특별 주택을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2018년 3월에 알선조직과 함께 피고와 아파트 공급 계약석을 작성합니다. A가 이제 내가 실제로 받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고는 A로부터 공급 계약석의 지위를 양수로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된 6천만 원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없는데 어쨌든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8년 11월경에 A, 북한 이탈 주민 A, 분양자 이 사람에게 노가 분양권을 전매를 했기 때문에 공급 계약 해제를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는 입주권 전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마 벌금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피고는 대금 총액 10%를 위약금으로 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이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그러니까 수분양자 지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A가 공급 계약 당시에, A가 이탈 주민이죠. 기업 당시에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러면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 모취를 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서, 그러니까 이런 분양 계약서는 다수상당자를 전제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약관이 해당되죠. 약관이 되면 약관에 있어서의 중요 조항은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약관 계약에 편입이 안 되고 약관의 효력, 그러니까 계약으로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A가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설명을 못 들었다면 계약계에 편입이 안 되고 따라서 편입이 안 되면 이 원고도 그 설명에 대해서 몰치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입주권 전매 금지는 주택 공급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교란 행위자에 대한 계약 취소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입주권 전매를 할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무조건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임의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관계로서 위약금 조항은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다른 공급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고 피고공사가 A에게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다른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위약금 조항은 중요 조항이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면 계약이 편입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은 그렇게 본 거죠. 이거는 위약금 조항이 편입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될 게 중요 조항이고 필수적인 조항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는 형사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거고 그거에 대한 법률 관계로서의 위약금 조항은 당연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계약금 내용에 편입이 되었고 이에서 매약금 노출할 수 있다고 결론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위약금 조항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불행하기도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조항에는 그 위약금 조항이 있었어요. 다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된다. 라고 해서 위약금 멀치할 수 있다. 즉 원고는 입주권을 양수 받았지만 입주권의 자격 수분양계 지유는 인정을 못 받았고 그러면 적어도 위약금은 돌려주라. A를 대의해서 청구할 수 있죠. A를 대의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위약금 조항은 들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는 멀치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다수 당사자를 대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은 모두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은 국가도 다 포함되죠. 주택공급계약서도 약관에 해당합니다. 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만 계약 내용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명 이행이 없어도 위약금 조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멀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 사건의 다른 사례에서는 그 위약금 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 판례가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계약서 조항에는 있었지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무장기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법률구조공단 직원과 공무원의 의무 사건입니다. 선거는 2024년 4월 13일이고요. 상검번호는 2021-2547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 무효 확인이고요. 은거는 근로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징계 무효에 대해서 원고구들이 승수한 사건이죠. 이용해보시죠. 원고드는 피고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원고드는 2019년 4월 10일 날 구조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이사장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원고드는 2019년 7월 10일 날 피고의 직원 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서 2019년도 상반기 직원 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정 절차는 7월 12일, 7월 16일 두 차례 연기돼서 7월 18일 이사장과의 면담으로 개선 약속을 받은 후에 2019년 7월 23일 날 직원 근무평정 업무가 마쳐집니다. 피고 징계의 의뢰는 1일 징계 사유로 노동자들의 참가를 정관 또는 재규정에 대한 의무 위반 그 재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노동운동 금지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두 번째 직원 근무평정 불이행을 가지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무변호사는 국가공무원상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라는 거고 두 번째 7월 10일 날 근무평정 기한이었는데 세 차례 연기 후 7월 23일 날 이행한 것이 과연 직무 태만인가라는 거죠. 내용을 몰아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각정 의무가 규정돼 있다. 책임과 신분 및 지휘보장을 받는 정도가 공무원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즉 노동운동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단의 임직원이 형벌을 적용시 공무원 의제가 된다고 해서 국가공무원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재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차례 평정기한 연기를 했고 그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특성을 가진 업무라는 사정도 없다. 그 평정이 2주 정도 늦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결정의 문제,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는 그런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기한보다 부가 2주 후에 평정을 이행했다면 현저히 불성시행을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태반으로 징계하는 것도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또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의제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책임과 신분, 지휘 보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국가 공무원 업상에 공무원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원심은 이 사람들 형벌 적용이 공무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 업상에 공무원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건 형벌 적용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 공무원법상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가 공무원의 의무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책임과 신문, 지휘 보장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태반 징계 시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현저히 불이행했는지도 함께 봐야지 단순하게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기훈입니다. 2023년 6월 예리자의 판례원구 인사 담당 철거와 생활방해 사건입니다. 판검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17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담당 철거를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옆집 주인이죠. 옆집 주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정됐죠. 어떤 내용이냐 볼까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의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장의 그중에 1평방미터, 1제곱미터 정도죠. 이 담장이 원고축 토지에 위치한 겁니다. 이렇게 쏙 삐져나온 거죠. 이 담장은 피고의 주차장을 위한 기둥과 출입 섭탄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 담장을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 확정됐습니다. 담장 철거 소송을 이미 한 차례 했어요. 1소송에서. 그래서 집행을 하러 갔더니 판결에 따른 집행관이 담장을 절단할 경우 담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마 또 이 담장이 아마 이런 여러 나머지 담장의 중요한 기둥이어서 이걸 철거하면 나머지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봤더니 다른 부분의 손상이나 붕괴 없이 이 사건 담장만 절단 철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민법 제217조에 의해서 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담장 등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재설치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청구를 합니다. 민법 제217조에 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걸 인용한 거죠. 어떻게 했든 이 담장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가 민법 제217조를 근거로 해서 청구를 했고 원심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민법 제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두,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연, 매연이죠. 매연 또는 열 또는 액체, 물이 흐르는다든지 그다음에 음향, 소리, 진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되는 토지의 사용자는 이거를 옆집에 가지 않도록 방해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편, 반대편 집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상의 경우라면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의 용도가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치를 채울 의무가 있고 통상의 범위 내라면 참아야 된다는 이거를 217조가 규정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침범한 담장, 담장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용인할 의무가 발생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담장은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담장의 무너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17조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담장의 존재로 원고에게 217조가 말하는 매연, 열기체 등 기타에 유사한 것으로 반영한 생활 방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고 그런 사정도 없다. 즉 이 담장의 존재 자체가 매연, 열기체 또는 진동, 응양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민법제 237조 경계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담장 설치를 해야 되고 공동의 비용으로 하게 되며 상대방이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일방이 설치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237조의 새로운 담장 설치에 관한 혐정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고가 지금 처한 문제, 즉 담장 철거소서에 승소를 했는데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 이 상황에 관한 해결책은 민법 제 217조가 아니라 민법 제 237조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생활 방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장과 그 근거에 현재 모순 전점이 있거나 불안전, 불명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심은 성명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은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담장이 없는 것과 똑같다. 담장이 없다면 없을 때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민법 제 237조이고 새로운 담장의 설치에 관한 철거 의무 이행으로서 설치 필요성,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비용, 무단에 의해서 심리를 다시 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은 결국은 원고가 담장 철거소서에 승소를 했고 집행이 안 된 이 상황에서 민법 제 217조가 아닌 23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217조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파괴한 겁니다. 원고로서는 피고의 분리의 의무 비누룡으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건데 강제 집행관이 못 한다고 하니까 2차 소속, 2사건 소속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청구를 하면서 근거 조항을 민법 제 217조로 잡았는데 이것은 행가의 방해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결국은 철거 대상 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새로운 담장 설치를 위한 민법 제 237조가 근거 조항이다. 즉 원고는 청구 근거를 잘못 삼았고 원심도 1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성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안 하고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237조에 의해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웅장지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변제기 전 변제와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자 350-33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사건이고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채권자죠. 파괴 환송되는데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11년 2월에 피고은행으로부터 2031년 2월 20년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약정서에는 기본 약관이 적용된다 이렇게 써있었죠. 원고는 대출 약정이라는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세무자가 있는데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아마 가족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장기 대출인 걸 보면 원고는 2020년 4월경에 피고은행에다가 근저당권 해지를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5월에 결산기에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20년 10월경까지 채무잔액 명목의 돈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에는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대출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을 공탁하지 않았고 피담보 채무의 일부가 남아있어서 청구를 기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 설득한 원고가 채무를 다 갚으면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전제로 근저당권 해지를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될 때 과연 2032년 2월까지 대출 약정이 돼 있었는데 변제기 전 2020년 10월에 갚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그럼 나머지 10년간의 약정이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공탁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해지할 수 있느냐 즉 나머지 10년간의 약정이자의 손해배상을 공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2031년까지 20년간 됐고 10년 동안에 지금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미리 갚을 때 갚았을 때 과연 약정이자의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건 조항에서 과연 원고는 약정이자를 배상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출거래 약정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상 없이 변세기전에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배상할 수 있다는 약정이 통상적인 은행약관, 기본약관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에 관한 민법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다른 약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심 입장에서는 민법규정에는 그렇게 있죠. 변제기 전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인 은행 기본거래 약관에는 변제기 전 변제할 경우에는 기한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심리했어야 된다.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A라는 사람이 대출 약정을 할 때 기본약관을 적용한다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 약정에 과연 다른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그런 약정을 보지도 않고 민법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즉, 그대당권 말서청구에 있어서 원고는 피담보 채무 소멸을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고는 변제기 전 변제로서 약정이자 등의 손해액이 남아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가 소멸을 원고가 주장을 하면 그 지금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규정에 따른 약정이자의 송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대출거래 약정의 기본약관상에 중도상한 수수료관 유정 내지 다른 약정이 있는지도 심리를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즉, 적어도 계약서상에 다른 기본약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규정만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약관에 있는 중도상한 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무언지는 살폈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아마 기본약관이 있다면 그 안에는 중도상한 수수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한민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공단 직원과 취소 원인을 안 날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문은 2021다 30923일 판결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는 수익자. 수익자는 사회행위 취소에 있어서의 물건을 산 사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죠. 수익자. 원고가 폐소했는데 공단이 상고에서 파괴한 속도 승부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16년 7월에 약사 아닌 자가의 약국 개설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편치로 기소돼서 2017년 9월경에 유죄 판결이 확장됐습니다. 공단 종로지사는 2016년 7월에 A에 대해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6년 7월이요. 7월에 A한테 너 사기로 요양급여 비용 받아갔으니까 돌려줘 라고 판단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A가 2016년 8월에 외삼촌인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6년 4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4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8월에 등기이전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A에 대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에 관한 부과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2016년 8월경에 365점이었는데 9월경, 외삼촌 B에게 등기이전을 한 다음인 2016년 9월경에 22점으로 변경됩니다. 결국은 공단은 2016년 8월에 365점이었는데 2016년 9월에 22점이 된 것은 즉, 매각 사실을 알 수는 있었다라게 된 거죠. 자료를 받게 된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B의 여동생, 외삼촌 여동생이 A의 모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또 매도합니다. 2017년 11월경에 등기를 맞춰준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죠. 외삼촌에 갔다가 외삼촌이 다시 A의 어머니한테 다시 하고 어머니, 피고가 등기를 갖게 된 거죠. 원심은 A의 부동산 매각 사실 즉, A가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2016년 9월에 이미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회행위 취소의 제작기간 도가로 인해서 원고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회행위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매각 사실을 공단이 2016년 9월경에는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사를 할 거냐 매각 사실을 그럼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공단의 직원이 엄청 많은데 이 직원이 알고 있으면 이 직원도 알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국가나 예금보험공사의 취소 원인을 안 날은 추신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보험료 부가 점수 변경 당시에 담당 부서 직원과 징수금의 부가 징수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은 별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험료 부가 부서 직원이 재산 처분 행위가 구체적인 사회행위의 존재와 사회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징수금 부가 담당 직원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심 담당 직원이 누구이고 그 직원이 취소 원인을 알았는지를 심리를 해야지 단지 공단의 어떤 공무원, 직원이 그 매각 사실을 알았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공단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추심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A의 재산 현황을 조회를 해가지고 어? 이거 있었네? 라고 조회해서 재산 조회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봤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 추심 직원이 알게 된 그 날짜를 특정해서 그 날짜로부터 1년 이내라고 재직 계획을 도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매각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럴 때 이 매각 사실은 그 안대는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 재산 변동 사실을 공단의 다른 직원이 알았다고 해서 취소 문제를 알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산사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재적금의 주장이라든지 방어에 적극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금의 주장을 할 때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방어할 때도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추진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기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문대행계 판변TV의 박성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인사 채권자 대입군과 제3 채무자의 항변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문은 2022다. 244-836 판결입니다. 추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조합 탈퇴자이고 피곤 시탄회사 상고인대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탈퇴한 후에 7,780만 원을 반환 받기로 합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홀히 제기해가지고 무별론 판결을 승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무별론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집행이 좀 수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피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을 체결했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금집행요청서 자금장고 범위 내에서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집행 또는 탈퇴시 위약금 공장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요청받는 경우 추진위에 업무 처리 요청을 하고 없으면 환불 규정에 따라 장고 범위에 따라 반환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면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청구를 받게 되면. 그런데 원고들은 추진위원회를 대의해서 피고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권을 대의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은 피고가 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절차나 요건 흠결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원고 전부 승서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서로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은 피고 신탁회사에 있는 거죠. 받으려고 보니까 계약에 따른 그러니까 이래서 추진위원회가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 안 하는 지급 요청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대의해서 채권자를 권한을 대의해서 자금집행요청을 하고 대의 행사를 주장을 하니까 원심은 판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요청해서 받아줘라. 라고 해서 원고 전부 승서로 판결을 했는데 피고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걸로 봐야 되니까 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구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있어서 제3채무자, 피고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안하는 모든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 대의권 행사는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고 설립 이전 단계의 주치인이와 주조합원들 사이에 있는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택법령에 따라서 그 돈을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서 추진위를 대의해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을 뿐이지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절차나 요건 흥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추진위의 협조가 없는 한 피고에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추진위가 신탁에서도 받게 되는 돈이 있으면 그 통장에 압류를 해서 그 통장에 관한 금액을 일정 금액 7,78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는 받아갈 수 있겠지만 직접 피고 신탁연대에 청구하려면 적어도 피고 추진위의회가 어떤 같은 절차들의 요건을 다 구비를 해야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죠.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합의와 불별 판결이 있었고 피고들은 조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해주지 않았지만 다른 다툼이 없다고 봐서 피고의 절차 험결 항변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의 추진위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 판벤티비의 판결입니다. 2023년 6월 1일째 판례원고 민사업 주택조합 신탁회사와 추심의 수험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다 279733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추진금 사건이고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자산신탁회사인데 신탁회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해서 무궁화신탁이라는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경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무효주장을 해서 5천만 원씩 반환하는 조정결정이 이뤄졌고 2018년 11월경에 확정됩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경 무궁화신탁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계좌로 자금이관을 요청한 다음에 2018년 11월경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루고 피고신탁회사와 추진위의 위임계약에 따르면 청약금은 추진위의 서명 동의를 받은 신청해지 요청서와 추진위의 환불금지 지급 요청서 제출에 의해서 환불되고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추진위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아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추심 압류 위로 해서 그 추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해소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원고들이 압류 추진한 피압류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추심해소에서 피압류 채권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 중에 재산이 따로 없어요. 재산이 다른 재산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압류, 압류를 하는 압류할 때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압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압류한 채권을 가지고 추심해소를 제기할 때는 채권자가 이 채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벌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문헌대로의 의사 표시와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추진위원회가 신착회사로부터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을 하고 있는데 이 채권을 존재하려면 자금 위임 계약에 따른 권리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 권리의 발생은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성취할 때 이 추진위원회가 신착회사로부터 채권을 가꾸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계약 위임 계약에 따른 조건이 뭐냐. 서면 동의와 환불구 지급 요청서가 제출이 되야만이 환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위가 신착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추심의 소유의 전제가 되는 피함료 채권의 존재가 없는 거죠. 아직 발생을 안 한 겁니다. 계약만 있지 아직 채권이 없어요. 따라서 피고로서는 계약에 의해 추진위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의 반환 청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들이 추심의 소유에서도 승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주택조합 추진위와 자금관리 신착회사 사이에는 자금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추진위가 신탁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상의 절차에 따른 자금지금 요청이 있어야만 자금시탁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 대의나 추심의 소유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리는 권리 이상의 권란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판결에서도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때도 추진위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추진위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추진위에 대항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의나 행사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추심의 소유에 있어서도 추진위가 채권을 가지는 그 채권을 행사하는 추심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위가 갖고 있는 채권의 발생 요건에 관해서 신탁회사와 계약상 그 계약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결국은 추심의 소유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상의 권란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위에 관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회사와 관련된 판례가 지금 6월 1일자 판례공부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즉, 채권자 대의를 행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추심에서 행사할 수 없게 되냐 둘 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는 2022다 289-9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호입니다. 채무회성이나 이런 거 보면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간이한 절차로 회생 절차를 하는 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의의 소호입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구이고 피고는 회생채무자의 소송수계인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채무자가 회생채무자가 끝나고 나서 다시 피고가 원고가 된 거죠. 피고 당사자가 되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중소기업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이니까 피고가 대표인 회사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해서 피고가 대표니까 회사의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사업이 잘 안 됐는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기금은 대표님은 어쨌든 개인이죠. 이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되니까 연대보증채권, 그 채무권 전액에 대해서 피고의 회생결차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대보증채권이니까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 후에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그러니까 대표가 먼저 회생절차에 돌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회생절차의 전액에 대해서, 회생절차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런데 회생절차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가 감액되고,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전액이 면제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사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즉 채무자회생법 제220조 2항, 제567조 6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 중소기업, 기업입니다.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 선고 이후 면세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물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왜 있는 거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소기업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감경 면제가 될 경우에는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거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는 대출, 그 대출에 한해서만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이거 규정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연대보증일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서 채권 전액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신용보증기금법의 3조 3회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회생 절차에서 거기서 감면 또 면제가 되면 연대보증이 있는 피고의 채무도 감경되죠. 그러면 피고가 나중에 회생 절차에 개시가 돼도 채권 전액이 아닌 감면된 금액 안에서 피고의 회생 절차에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피고가 먼저 회생 절차에 개시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채권 전액에 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이 나중에 회사의 신용, 회생계획, 인과결책을 받았을 때 감면 또는 반면되는 그 효과가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용보증기금 제40조 3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가 연대보증이 되는데 기업의 회생 절차만 돼서 감면 되더라도 대표 자신의 채무가 감면이 안 되면 회생 절차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용보증기금에 한해서는 그런 규정으로 든 거죠. 그러면 기업이 먼저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의 채무가 감면 되는데 반대의 경우에 대표인 연대보증인이 먼저 회생 절차에 개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대표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기금이 채권 전액으로 권리 행사한 후에도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주 채무의 감면에 따라 연대보증의 채무도 감면 된다. 그러니까 앞뒤 선후와 관계없이 한쪽이 감면 되면 기업 본인의 회생 채무가 감면 되면 대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감면 된다. 이걸 대부분이 본 거죠. 즉 개인 회생에서 연대 채무 또는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생 절차에서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가 변제되어도 개시 시의 채권 전액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제30조3은 그 규정의 예외로써 중소기업과 그 연대보증에 대해서 기금이 회생 절차에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 된다라는 것을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생 혜택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기금이 채권자로서 중소기업과 그 연대보증에 대한 회생 절차는 그 선호와 관계없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연대보증의 채무도 감면 된다라는 것을 판례가 선언한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무장제판변TV의 황교인입니다. 2023년 6월 1일이자 팔레용고 민사 코로나 특례기간과 연체차임 충당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23년 4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309-33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 사건이고요. 원고가 임차인이고 피고가 임대인이죠. 임대인 이미 판결물을 갖고 있는데 확정 판결에 준하는 화해공고라든지 조정결정 이런 거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임차인의 청구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차인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정 해지된다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사 화해라든지 조정결정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임대인이 문제가 생기면 재판사 자아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회에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차임액을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제외 사유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코로나로 인한 특례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차임이 연체가 된 게 있다면 그거는 계약갱신 거절이라든지 권리금 회수 제한이라든지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특별 조항을 신설한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총 차임 천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 중에 특례기간 이전 차임이 연체차임이 이전에 차임이 917만 원이었어요. 특례기간 이전에 917만 원이었고 그리고 원고가 1심 종결 무렵 연체차임이 3,6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연체차임이에요. 지금 21년 3월 28일까지 8일까지 연체차임이 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특례기간 이전 차임이 900만 원인 거죠. 특례기간 이후 차임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1심 종결 무렵 1심 진행이 중요해서도 계속 조금씩 나쁜 했겠죠. 연체차임이 3,600만 원 정도였고 특례기간 이후의 연체차임이 1,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1,200만 원은 3개월 분에 미치지는 못한 거죠. 이후 차금이면 원고는 2심 종결 무렵의 연체차임이 특례기간 차임이 자격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만 원 정도 맨참에 3월 28일까지 3만 원 정도 연체차이 됐는데 이게 몇 개월 분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 특례기간 이전가는 900만 원이고 특례기간 이전에는 차임이 연체차이 안 됐어요. 거의 안 되고 그 이전에 차임이 됐었고 1심 종결 무렵에는 3,600만 원이 차임이 됐는데 그 중에 특례기간 이후의 연체차임이 1,200만 원이었고 이건 3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500만 원 정도가 아마 월 차임인 걸로 추정이 돼요. 500만 원 정도가 지금 45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 2,400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연체가 됐는데 여기 6개월 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죠. 500만 원 하면 450만 원 하면 2,500만 원 그러니까 6개월 분 토론한 기간 6개월 분 차임 엔드 플러스 한 두 달 분 정도 8개월 분이 지금 연체가 차임된 거예요. 그리고 2심 종결 무렵에는 종결 무렵에는 아까 말한 특례기간이 한 2,400만 원 됐죠. 그 기간보다 작은 2,2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소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연체차임이 1,000만 원 정도였고 1,000만 원 됐고 그 다음에 보면 1심 종결에 대한 3,6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특례기간에다가 플러스 2개월 정도 연체가 됐었고 2심 종결 당시에는 이렇게 몇 개 또 하다 보니까 2,400만 원 보다는 오히려 작은 한 2,200만 원 정도의 차임이 발생한 거죠. 그 문제는 뭐냐 코로나에 대한 특례기간이 있어요. 이걸 차임을 이유로는 아까 말한 계약 갱신 거절 해지 이런 거 삼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에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고가 차임을 조금씩 납준 거죠. 어쨌든 조금씩 줬어요. 그러면 이 차임이 어디에 먼저 충당되고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례기간인 걸 순차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특례기간 차임이 이미 소중이 됐고 나머지 차임이 남았었기 때문에 3개월 이후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례기간이 아닌 나머지에 먼저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는 특례기간 6개월 분의 연체기간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차임을 충당을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과연 특례기간 차임을 충당을 나중에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구는 뭐라고 하냐면 상가임대차법 특례기간 적용이 임차인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리고 연체 차임 변제 시 임차인이 돈을 내면서 지정충당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지정충당을 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저게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정충당이 아니다. 결국은 법정충당을 가야 된다. 법정충당을 하게 되면 법정충당이겠죠. 첫 번째, 변제기간 먼저 도래한 것부터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채무가 있는데 돈을 일부만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충당되냐? 첫 번째, 첫 번째는 법정충당이에요. 지정충당, 이미충당, 합의충당 아니고 법정충당, 첫 번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것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래한 것을 먼저 충당한다. 도래한 것이 여러 개 있다. 변제기가 여러 개 도래한다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 유리한 것을, 그러니까 불리한 것을 가장 먼저 이자를 가장 높은 것, 이런 것에게 먼저 충당한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 이자가 높은 것, 이런 게 변제 이익이 가장 큰 것에 우선 충당한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이자가 높은 것, 이런 것 먼저 충당한다. 그 다음에 모두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면 먼저 도래할 거야 하는 거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도래했죠 지금. 뭐 6개월, 7개월, 9개월 계속 차임이 되고 있으니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차임 중에 특례 기간의 차임이 변제기가 더 작아요. 왜냐면 여기는 늦게 변제를 해도 해지가 안 되니까 먼저 이거는, 이쪽은 차임이 연체가 되면 해지가 되죠. 이쪽은 차임이 연체도 해지가 안 돼요. 따라서 특례 기간의 차임이 변제 이익이 더 작기 때문에 변제 이익이 큰 특례 기간 이외의 차임이 먼저 충당된다. 결국은 임차인이 쭉쭉쭉 해봤더니 특례 기간 6개월 분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 그 금액만 못 낸 건데 그 차임이 나중에 변제 충당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은 거다. 고로 특례 기간 중에 차임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동 해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를 이후로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에 의해 해지를 못하도록 특례 기간을 준 건데 연체 중 차임을 일부씩 지급한 경우 특례 기간 이전과 이후 차임부터 먼저 충당이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 차임이 연체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차임은 특례 기간이 6개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충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례 기간이 포함된 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의 차임 연체가 있어야만 3개월 연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차임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끼리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래를 안 했다면 당연히 현재 도래한 것부터 먼저 충당이 되게 되면 특례 기간이 먼저 충당이 되는 거죠. 충당이 쭉 됐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보죠. 코로나 기간이 6개월 할 때 연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달 두 달 정도 지나서 매달 매월 차임을 주는 거예요. 매월 매월 주게 되면 결국 쭉쭉쭉 충당을 하게 되면 여전히 8개월 분의 차임 연체만 발생한 거죠. 그러면 자동해지 규정 그러니까 해지 3개월 연체를 줄 이후로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례 기간이 포함된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포함돼 있다면 그거는 9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가 돼야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요 판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문장님 판벤티드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자 판례용보행정 복수사업장과 업무상 질병사건입니다. 성공은 2024년 4월 13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473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근로자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자가 요양을 승인을 못 받았는데 폐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승수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7개월간 600여개의 가맹 업체가 있는 무인 주차장 관리 콜센터 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7개월간 600개 정도의 무인 주차장이에요. 무인 주차장의 콜센터를 담당한 거죠. 저는 엄청 많이 오겠죠. 원고는 그 이전에는 신용카드 교체 안내를 하는 콜센터 업무를 약 4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신용카드 교체 업무를 했었고 여기 와서 한 7개월간은 무인 주차장 관리 콜센터를 한 거죠. 원고는 52세 여성이고 미성년 자녀를 약용하고 있었고 출퇴근에 약 1시간을 소요됐었습니다. 주 5일간 근무를 했었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저녁 식사 외에는 휴게 시간을 별도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토요일 근무하던 중에 17시경, 오후 5시경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우측 마비, 시력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악성 미고는 원고의 업무 방식을 보면 악성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팀장에게 이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관을 많이 하게 되면 미숙평가를 받거나 동료 상담원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전 2년간 일반 건강검진 결과 특이속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 질병이, 일병이 특별히 근무하고는 어느 단계로 알 수 없다고 본 거죠. 이렇게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이 걸린 경우 업무상 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상 질병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이 원고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복수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라면 복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직장을 가닥했으면 그 업무를 다 판단해서 업무상 집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구성량이 전혀 없다. 무인 주차장 콜센터의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 그러니까 무인 주차장은 보통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차들 많이 있겠죠. 오전에는 오히려 이용되고 좀 적고 오후나 저녁에 막겠죠. 이때 업무량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원고는 4년간 건강검진 결과에서 3년차부터 고혈압 증세기가 조금 있었고 흡연이나 음주전력은 없다. 그렇다면 주된 발생 원인이 고혈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 내지 촉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간의 상당한 강도의 업무 강도였다면 고혈압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업무 강도, 업무 내용, 스트레스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당체에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대부분 결론이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닌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업무만 봐서는 안 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모든 업무를 포함해서 업무당체에 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은 4년간은 약간은 좀 더 콜센터 업무 중에는 약간 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 관리, 600개의 주차장 업무를 했다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업무 자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과자 수술을 유발하는 이런 상담원, 약성 민원이 많은 경우 다른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병 유발, 촉진 또는 악화시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무장기 판비안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차 팔레온고 행정 군병원 수술과 직무 준비 행위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4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602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해달라 라고 했더니 비해당 결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거죠. 원고는 사망군인은 모친이고 피고는 경북 북부 보은지청장입니다. 보은청이 이제 폐소했다가 대본에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원고 폐소가 된 거죠. 여기 보시죠. 이 망인은 육군의 단기 복무 하사였는데 복무 중 2003년 7월경에 숙소에 귀가하던 중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층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4층 창문으로 들어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추락한 거예요. 추락을 했는데 망인은 군병원으로 응급위성 대학에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수술 후에 마취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 증상이 발생했고 심정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을 해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받다가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거죠. 망인의 모친이 원고는 2020년 6월 25일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 거부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은 보상자법 시행령에 보면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준비행위도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준비행위도 직무수행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 행위, 수술을 받는 행위 내가 지금 근무하다가 다쳤고 다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이것도 직무수행행위가 아니냐 요거죠. 즉 직무수행과 무관한 추락사고 후에 군병원에서의 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이거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다.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 통영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최초 상위 원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그 치료나 수술 과정을 모두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보는 것은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추락 상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술이나 치료 과정으로 인한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직무수행 준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 사망 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 추락 행위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거는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작전 중 다쳤고 그럼 작전 중 다쳤기 때문에 그 다친 거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그것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회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망인이 그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해서 창으로 들어가다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추락사고 여기서 그 망인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무리한 행위로 인해 다쳤고 그 다친 행위로 인해서 수술이나 치료 행위가 직무수행의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군범우조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뭔가 좀 안타까운 점은 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즉 직무수행의 범위를 너무 넓힐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정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고요. 피곤은 근로복지공단인데 망인의 배우자가 폐쇄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괴하는 곳에서 승부한 사건이죠. 이런 것이죠. 망인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6일날 경비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이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경비회사에 임금 6천만 원 퇴직금 1,700만 원을 지급 청구해서 2019년 5월, 5월달에 4,400만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피곤은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6월 20일 급여 대장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5만 6,250원으로 계산을 하고 19년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인 6만 6,800원으로 계산한 유족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평균 임금은 9만 5,700원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정을 청구하면서 그 차액을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피곤은 합의금 중에 아까 임금이 6천만 원이고 퇴직금이 1,700만 원이었죠. 그 4,400만 원 중에 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를 3,400만 원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 임금 산정으로 해보니까 8만 7천 원이다. 그렇다면 8만 7천 원으로 계산해서 유족급여를 다시 지급을 합니다. 그래도 원고는 금액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미지급급의 액수만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원고는 임금 미지급액금 6천만 원을 지금 청구를 했었죠. 청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서 그래서 합의적인 게 4,300만 원이니까 거기에만 3,300만 원 정도 받은 거고 4,300만 원을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8만 7천 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요건 문제죠.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을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채불 임금이라든지 미지급 임금 그 다음에 영세세에 나와있는 그런 임금의 항목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해야만한 임금도 평균 임금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망인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존재하고 있고 근무시간 임금의 항목과 기숙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개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망인이 야간 경비로 근무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제공한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상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원심은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그 임금이 얼마인지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고는 지금 지금 청구를 해서 95,000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 피고 근로부직공단은 지금 니가 실제 받은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환산해서 87,000원으로 계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청구를 받으면 평균 질물 계산할 때 법원이 할 거는 받은 그러니까 못 받은 임금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임금 항목에 빠진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야간 경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이나 가산수당도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3개월 내 임금입니다. 이때 이 평균 임금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원심과 피고는 모두 실제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략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급여대장에는 없지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망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시간 기록 등 모두 있기 때문에 망인이 실제 수령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산출해야 되고 그 금액에 따라 지급해야지 이렇게 계략적으로 산정하면 심지 미진이다 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건에 장애인의 활동 지원 지원을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 나가는 거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성이었어요. 동성이고 나이가 50대 정도 되는 동성이었는데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7개월간 성폭력 및 폭행을 한 겁니다. 이 피해자가 여기서 두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트북 웹캠 녹화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피고인을 고소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문제는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보호 교육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통상적인 범죄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로 민간 단체 소속인 피고인이 민간 단체가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가 요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가중 처벌되는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에는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하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설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전제로 한 시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동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에 해당하고 그 소속인 피고인이 저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즉, 이 사건은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결될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의 종사자로 가중 처벌되는데 이게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의 정의에 비추어서 활동 지원사 지원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중 처벌 원심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